어.. 얘들아 아까 감독님 말한 포지션 가봐 처음에 동장언 야 볼 잘 봐야 돼 애들 슈팅 때린다 나 잘 보여 BOUNK 쭉 지금 나와 있어 자 자 가볍게 통통 튀고 있는 이 10번의 최지호 이 선수가 에이스거든요 주장이고요 굉장히И свое요 머 자 이거 봐요 최지호 봐야 돼 공 봐야 돼 이거 봐요 아, 이거 호를 찌릅니다. 자, FS 우산.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번의 체조 선수는 강한 슈팅 때문에 별명이 대포라고 말씀드렸고 팀 내 최고의 에이스 더 스타이커라고 합니다. 야, 이게 시작하자마자 뭐야. 계속해서 한 골이면 또 차고, 또 차고, 또 차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야, 해 빨리. 야, 야, 내가 찬다. 빨리 차. 자, 주헌이 집중. 자, 우리도! 우리도 갑니다. 자, 주헌이 집중. 자, 우리도! 우리도 갑니다. 자, 박서진. 니네만 할 줄 아느냐? 우리도 할 줄 안다. 됐어. 됐어, 됐어. 네번에 딱 와줬지. 야, 잘했어. 야, 잘했어. 야, 됐어, 됐어. 야, 네번에 딱 와줬지. 네번에 딱 와줬다고. 제가 봤을 때 이거 기네스인데요. 서로가 첫 번째 슈팅을 연속해서 골로는 기네스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1쿨터에 10대8 범규다. 예? 1분도 안 돼서 두 골이 들어가는 게 제가 이게. 야. 예. 예.